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태풍경보가, 또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현재 서귀포 남쪽 먼바다에서 시속 27km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너구리는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41m로 어제보다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중형급 강한 태풍의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1번 큐슈에 상륙해 열도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는 최고 200mm의 폭우와 함께 초속 20에서 4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해안과 경남 해안에도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고비가 오늘 남부터 내일 새벽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